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외님은 우리의 주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드리기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장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귀를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서 이사야 예언서 제1부 머리끌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 어리석은 하느님의 백성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 아, 탈선한 민족, 죄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다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마음은 온통 골병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안대라곤 없이 상처와 상은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짜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밭은 너희 앞에서 이방인들이 먹어치우는구나 이방인들이 파괴한 것처럼 황폐해졌구나 딸 시온이 남아있는 모습은 포도밭의 초막 같고 참외밭의 원두막 같으며 포위된 성읍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들을 조금이나마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으리라 거짓 경신내와 참된 경신내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순냥의 번재물과 살찐 기름의 굿기름에 물렸다 황소와 어린양과 순념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벌어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룻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일을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용서와 순종과 불순종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휘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에 좋은 소추를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죄상과 새로운 희망 충실하던 도성이 어쩌다 창녀가 되었는가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가득하구나 너의 은은 쇠찌꺼기가 되고 너의 술은 물로 싱거워졌다 네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오 도둑의 친구들 모두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쫓아다닌다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그들에게 닿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사 주 망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 나의 적들에게 복수하고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그러고 나서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재물로 씻어내듯 너의 쇠찌꺼기를 걸러내고 너의 분순물을 모두 없애버리라 너의 판관들을 처음처럼 돌려놓고 너의 고문들을 시작처럼 돌려놓으리라 그런 다음에야 너는 정의에 도웁 충실한 도성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공정으로 구원을 받고 그곳에 회개한 이들은 정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다 함께 파멸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은 멸망하리라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 너희가 좋아하는 그 참나무들 때문에 너희는 정령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선택한 그 정원들 때문에 너희는 창피를 당하리라 너희는 정령 잎이 시든 향염나무처럼 되고 물이 없는 정원처럼 되리라 강자는 삼배 조각이 되고 그의 행적은 불티가 되어 둘 다 타버리는데도 꺼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영원한 평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리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날 당신께서는 정령 당신의 백성 야곱 집안을 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이 가득하고 필리스티아처럼 유술쟁이들이 가득하며 이방인의 자식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들의 땅은 은과 금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보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군마로 가득하고 그들의 병건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너희는 주님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험을 피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먼지 속에 몸을 숨겨라 인간의 거만한 눈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교만은 꺾이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정령 망군의 주님의 날이 오리라 오만하고 교만한 모든 것 방자하고 거만한 모든 것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높고 우뚝 솟은 레바논의 모든 향백나무들과 바산의 모든 참나무들 위로 높이 솟은 모든 산들과 우뚝 솟은 모든 언덕들 위로 드높은 모든 성탑들과 가파른 모든 성벽들 위로 타르시스의 모든 배들과 호화로운 모든 선박들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인간의 거만은 꺾이고 사람들의 교만은 수그러지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우상들도 모조리 사라지리라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해 하시려 일어나실 때 너희는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험을 피하여 바위굴 속으로 땅굴 속으로 들어가라 그날의 인간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들과 금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버리리니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해 하시려 일어나실 때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험을 피하여 바위 동굴과 암석 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예언서 읽기 시작할텐데요 첫 번째로 이사야 예언서를 읽겠습니다 아 이사야 예언서도 역시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뭐 또 지칠 수 있지만 지치지 마시고 예언서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뭘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던지는 듯한 그런 이 구절들이 막 흘러 넘칠 거예요 특히나 이사야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또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또 이사야 예언서가 갖는 이 위치는 무시하지 못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역대기 역대기 부분은 뭐랄까요 열한기도 그렇고 사실은 그 모세우경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신명기계 역사서 모세우경 판관기 신명기계 역사서 그 또 역대기까지 다 이제 뭐랄까요 왕들과 이렇게 주 왕족 중심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주잖아요 그리고 역대기사가 역시도 어떤 왕들이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오늘 읽은 이사야 예언서 이제 첫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 그 우리가 앞서 읽은 이스라엘 그 왕들의 시대 특히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유다임금 우찌야 유탐 아하제 히치키야 다 익숙한 이름이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실제로 활동했던 사람 이고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분명 맞습니다 왕들이나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메시지가 단지 왕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당장 백성 전체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안된다 라고 하느님의 분노가 하느님의 멸망이 있을 거다 라고 왜 너희 그렇게 살면 하느님의 그 분노가 우리에게 내릴 거라 라는 그런 메시지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딱 시작이 되죠 이사야 예언서에서도 그래서 이 1장 오늘 읽은 부분은 이사야 예언서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사야 예언서가 그럼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했느냐 아니요 희망의 일도 바로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보면 영원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붙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환시 부분 역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이 환시 내용이 이사야 예언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어떤 서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사야 예언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또 배워나가겠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듣고 보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언은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자예요 하느님의 사자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메신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언의 내용들은 콕콕 찔리는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쭉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말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 파멸을 특히나 이사야 예언서 하는 이스라엘의 파멸을 이렇게 멸망을 예언했죠 왜? 하느님에게 불충하거든요 왕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냥 다 막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모두 조국 같은 내용들이 많죠 좀 이따 살펴보고 어쨌든 예언은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왕조사 말기부터 다윗 왕조사 북이스라엘과 남이유다 다 활동했던 양쪽에 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배 시기 그리고 유배 이후 시기까지도 예언자들의 활동은 왕성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뭐랄까 그 다사다단하고 뭔가 험난하고 그랬던 그 시기의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이사야 예언서는 그 양도 양이지만 굉장히 독특한 이사야 예언서 전체가 유배 이전 유배 이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시기의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이사야서가 다루어진 내용이 그 시기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배를 겪고 있는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배가 끝나고 되돌아오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유배 이후의 시기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서는 유배 전 유배 시기 유배 후 시기 전체를 아우르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나 또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도 오히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유배 이전의 예언자들과 유배 이후의 예언자들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이사야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남긴 기록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겠죠 실제로 가톨릭 교회도 18세기까지는 이사야 예언서 전체를 이사야 예언서의 작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일단 다루고 있는 시기가 너무 방대하죠 유배 이전부터 유배 시기만 해도 60년 70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예언서는 그 앞에 유배 이전 40년가량을 유다왕국에서 활동을 했고 그럼 정말 정말 성서 말대로 이사야 예언자는 몇백년을 살았을까요 일단 그런 의심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뭐랄까 다루는 내용들 그러니까 바로 유배 유배 시기를 다루는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들이 이제 거기서는 이사야 예언자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0장 이후로부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아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집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19세기 넘어가고 20세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져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이사야 예언서 제1부라고 나오죠 1장부터 39장까지 제1이사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이사야 예언자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사야 예언자가 남긴 기록 혹은 적어도 이사야 예언자의 제자들 이사야 예언자의 그런 예언들을 듣고 기록한 사람 혹은 사람들의 기록물 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성경에 제1부라고 나온 것 제1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0장부터 55장까지 제2이사야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바로 유배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유배 시기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유배 시기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56장부터 66장까지는 또 더 지나와서 유배 이후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에즈라 네에미아 하고 겹치는 고시대 상황이 반영이 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제1부 제1이사야 서는 그 주된 그 뭐랄까요 문제 중심에 아시리아가 있고요 바빌론이 등장하고 제2이사에서는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언급합니다 그 유배 시기의 마지막 부분이라 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난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런 뭐 여러가지 것들 이런 여러가지 것들 그래서 그 뭐냐면 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앞선 얘기죠 마무리셔야죠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빌론을 유배를 갔지만 그 아시리아가 또 그 페르시아로 바뀐 정권이 왕국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굉장히 무혈 입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한 이제 누구죠 키루스 키루스 황제가 칭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연자가 얘기하는 야외의 종이 키루스를 지칭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있다는 것 이제 그건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연서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어떤 모음집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사연서가 다른 책이다 라고 그냥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을 수는 있지만 신학적 흐름이나 깃들여져 있는 사고 사상 이런 것들은 함께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은 공통점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해보면 제1 이사야 이사야 예언자의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그 메시지와 그 가르침이 있죠 멸망에 대해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했던 그 가르침 그걸 기반으로 유배시대 활동했던 어떤 무명의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서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이사야 예언서의 그 가르침과 그 메시지를 이용해서 자기 당시 유배 당시의 상황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문체나 뭐 이런 것들 배경 달라지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의 어떤 공통성들은 그 유지되게 되는 그런 아주 미묘한 책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는 단지 이제 역사서처럼 어떤 서술 사건을 서술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늘 읽은 것처럼 환시가 나왔다가 그런 서술 부분도 나왔다가 그랬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예언서 예언자가 예언의 대상들에게 선포하고 선고하고 충고하고 경고하던 경고했던 그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읽으면서도 뜨끔뜨끔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언서 천천히 이사야 예언서부터 천천히 읽게 읽어나가겠고요 중간중간 또 여러분들 특히나 이 예언서 읽으면서 오늘날 혹시 나에게 던져지는 말씀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바라보시면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 1장의 16절 10절부터 이어지는 그 경신내 제사에 대한 이 경고 보면 그냥 많이 바친다고 다 그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다고 욕대기에서는 축제를 막 거하게 버리고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실제 삶에서는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 드러나죠 악행을 하고 재산은 지내지만 나쁜 짓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고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챙기지도 않으면서 억압받고 멸시당하고 하면서 소나 양만 몇 천마리씩 막 바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 미사를 드리면서 내 마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럴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마무리 하구요 그래서 오늘 함께 들어볼 성가는 선한 사람 아흔아홉보다 선한 사람 아흔아홉보다 그 노래 함께 들어보면서 이게 그냥 가톨릭 성가 518번 인데요 생활성가팀 생활성가팀 와디즈 생활성가 밴드 와디즈가 평화방송에서 멋지게 불러준 그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사람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늘 하늘 나라 회사는 더 기뻐 할 것이다 선한 사람 아흔아홉보다 선한 사람 아흔아홉보다 아흔아홉가 내게 가는 죄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는 더욱 기뻐할 것이다 너의 죄악이 진홍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나는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살기 원하노라 선의 사랑 하늘나옥 보내 내게 가는 죄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는 더욱 기뻐할 것이다 선의 사랑 하늘나옥 보내 내게 가는 죄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는 더욱 기뻐할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사랑 하늘나옥 보내 내게 가는 죄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희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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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